진주가 괜찮은데요 진주가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미 대로 하나 갈게요 이거 40대 이후에는 필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늦은 가을쯤에서 먹어줘야 돼요 감기 안 걸리고 정말 좋아요 힌트 주세요 시력 검사를 하는 사진이네요 어렵다 이게 뭐야 세 번째 힌트까지 보시는 게 눈이 번쩍 신봉사가 어렵다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 눈을 뜨면 0.03차로 최기환 씨가 빨랐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하나 둘 셋 흥보가 기가 막혀 아니에요 정답 그 얼굴에 햇살을 아닙니다 자 두 팀에게는 기회도 있습니다 조장혁 씨 보이네 하나 둘 셋 보이네 정답 아 나오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없어집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없어집니다 아니 나 알았었는데 홍삼 세트 날아갑니다 아니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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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아니 어느 한 팀 때문에 문제가 틀려서 선물이 날아가서 욕도 먹고 그룹 아니요 아 이거 갈게요 이거 욕심내거든요 핸디형 다리미 이거 잘 보세요 진짜 필요해요 핸디형 다리미인데요 맞아요 단 한 가지 힌트 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서울에서 밑에 지방 쪽으로 정답 정답 최명서 씨예요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고 정확히 하셨어도 땡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비상구 사진인데 정답 정답 이혜승 씨 뭔가 왔어요 도시 탈출 정답 나오세요 붉은 태양 아래 벗어 던지고 우리 세상에서 벗어나 모두 젊은 태양 아래 꿈을 줍시다 성공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 없는 팀들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없는 팀 손들어 보세요 네 네 네 상품 없는 팀만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가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요거 세 팀만 기회 있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가만히 계세요 힌트 주세요 각종 음료수 사진인데 자 가수를 유추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뭐야 정답 어 정답 어 정답 최병소 씨 최병소 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하나 아니 노래 제목 얘기해야 돼 셋 캔 아 노래 제목 하나 하루를 여행 해결해 너처럼 짧은 사랑 내 한 몸 아낌없이 빠지려 했건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에 봄날은 간다 손바다! 받아가세요 축하해 드립니다 이 커피 머신을 드릴게요 괜찮으면 잘 살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아니요 저희가 다 챙겨드리니까 아니요 아니요 대신 저희가 커피 믹스를 자판기 커피 믹스 맞아요 나는? 아니 괜히 맞췄네 이거 아니 다 챙겨들어요 결승전 조정현, 조장혁, 최병서, 김지민, 최기환, 이해승 아나운서 오늘 결승은 정말 다양한 직업분들의 대결이 됐어요 아나운서팀, 개그맨팀, 또 우리 가수팀 야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야 그렇네요 지기가 좀 애매한데 지면 안 되겠네 가수팀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닌가요?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몰라요 점점 최기환씨가 욕심을 내고 있어요 더블주 어떠세요? 뭐 욕심 나죠? 그렇죠 확실히 타가면 집에 있는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여보! 이거 하나 해 이건 이덕화 선배님 같아요 갑자기 이덕화씨가 나와요 한번 욕래 내주세요 여보! 하나 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하 하하 하하